아 저 시골에서 동생들 올라온다는데 아 가 있을 데가 없어가지고 우리 집에 있잖아 우리 집 우리 집 와 있으라고 해 한 달 있으라고 한 달 아 진짜 있어도 돼? 오빠! 오! 너..누구세요? 저희 사실 배달의 형제예요 배..배달의 형제? 야 원래 집에서는 거의 아무것도 안 입고 다녀 오빠 오빠 일로 오세요 오빠 말해 오빠 니가 말해 그럼 내가 말할게 그럼 밤늦게 거실에서 담으셔도 돼요? 그럼 남자 데리고 와세요 그럼 설곤 안 입고 다녀도 돼요? 안 되지 이거 짱 편한데요? 그걸 입어 어떡해 안에 누구 있어? 은빈이요 언제 나와? 어 잠깐만요 거의 다 씻었어요 아 나 똥 마려갖고 빨리 좀 나와 오빠 미안해요 빨리 들어가세요 어 어우 미안 어 바짝 먼저 쓸게요 어? 야 뭐야 야 야 나 급해 아 저도 극배야 저 그날이에요 아 와 미치겠네 진짜 아 씨 야 야 빨리 나와라 아 나가요 나가 아 야 야 야 뭐야 아 오빠 저 급동 급동 야 야 나도 급동이야 임마 아 아 오빠 재촉하지 마요 그럼 더 안 나와요 와 와 진짜 지네 집이네 아주 지네 집이야 진짜 야 아침에 또 무조건 내 1번이야 알았어? 야 하빈아 나 지금 소름 끼쳤어 소름 어? 어 아 아니 오빠 남자가 참외성이 있어야죠 빨리 들어가요 아 시끄러 아우 씨 어? 아우 씨 무슨 냄새야 아 이 새끼 뭘 처먹은 거야 아 여자가 이런 냄새가 난다고? 와 씨 아 우와 오빠 어 왜 거기 옷 좀 주세요 옷? 네 무슨 옷? 문꼬리에 걸려있어요 문꼬리? 나한테 달라고 그래 아이 씨 오빠 오빠 또 왜 또요 또? 네 오빠 설마 제 속옷 자세히 살펴보고 있었던 거 아니죠? 뭔 소리야 내가 그걸 왜 봐 안 봤어 그래요? 뭐라고 준것들 처음엔 자세히 봐줘요 뭐? 어? 뭐라고? 내일 또 놓고 나올게요 아 씨 휴지 아 무릎 이렇게 튀면 어떡해 아 씨 계속 끊어지네 진짜 아 씨 서울남자 다 똑같아 있는데 왜 찾아봤어 인터넷을? 난 만나봤잖아 아니 어쨌든 언니들 이 옷 어때? 별로야 밋밋한데 너 오늘 어디 가? 나 소개팅 가잖아 야 귀집애야 한 명 더 나오라 그래 안 돼 둘이 만나기로 했어 그럼 너 만나고 까이면 걔 번호 나한테 내가 왜 까요? 왜 까이긴 남자들은 너 같은 애 싫어해 나 이쁜 편이야 내가 무슨 문제가 있다고 까요 너 빈유잖아 언니 닥쳐라 언니 닥쳐라 지랄하네 뻥 넣고 꽉 찬 애이겠지 아니거든? 그럼 뻥 하나 끼고 꽉 찬 애이냐? 아니야 그럼 뻥 두 개 끼고 꽉 찬 애이야? 아니거든? 그냥 꽉 찬 애이거든? 더! 너희 동생들 너희 둘 다 남자들이 별로 안 좋아해 왜? 남자는 가슴보다 나처럼 골반 있는 여자한테 끌리는 거야 뭔 소리야 가슴이거든? 골반이거든? 뭔 소리야 가슴이거든? 골반이다 골반 가슴이야 가슴이라고 언니 언니 언니들 그러면 진짜 남자한테 물어보면 되지 야 남자가 어딨어 응 나 또 왜 오빠 오빠가 한번 골라봐요 뭘 오빠 오빠가 소개팅 나갔는데 나오는 여자가 1번 가슴 크고 섹시한 여자 2번 가슴은 좀 작은데 이쁜 여자 3번은 다른 건 다 보통인데 골반이 예술이야 어떤 여자가 제일 좋아요? 난 골반 봐봐 남자한테 골반이라니까 아니 그럼 오빠 가슴은 좀 작은데 이쁜 여자가 혼자 살아 그럼 몇 번이에요? 혼자 사는 여자 봐봐 가슴 잡고 이쁜애라잖아 오빠 근데 가슴 큰 여자는 술 한 잔만 마셔도 취해 몇 번이 좋아요? 그럼 큰 여자 근데 오빠 취하면 주사가 개 심해 그래도 괜찮아요? 아 그럼 너무 별로지 근데 주사가 스킨십이야 어때요? 너무 좋지 오빠 근데 골반 큰 애는 엄청 쿨해 오빠가 원하는 거 다 들어줘 다 오케이 누가 괜찮아요? 마인드가 좋네 당연히 골반이지 봐봐 골반 년 하잖아 골반 년가 아니고 별빛 년이지 아니 언니들 그러면은 소개팅을 나갔는데 이런 남자가 나왔어 그럼 사귈 거야? 야 미쳤냐 이런 남자 사기에 바로 주선도 머리카락 잡아야지 야야야야 나도 너네들 싫거든 그냥 너네끼리 놀고 난 좀 쉴게 너무 피곤하다 야 어? 오빠 피곤해요? 그럼 제가 어깨 주물러 줄게요 일로와요 어 어깨? 일로와요 어깨 주물러 줄게요 그래? 아유 전 팔 주물릴게요 어 난 좀 어우 시원해 어우 오 오빠 팔 근육 좀 있는데요? 야 장난 아니야 옛날에 운동 엄청 했어 오빠 시원하다 너무 시원한데 그럼 돈 줘요 어? 무슨 돈? 저희하고 마사지를 뚫었잖아요 그걸 돈을 달라고? 세상에 공짜가 어딨어요 야 그게 내가 해달라고 한 게 아니고 그냥 너네가 나 해준 거잖아 아니 손님 이런 식으로 나오면 곤란합니다 경찰 부를 거예요 야 뭔 소리야 야 내가 돈을 왜 줘 인마 아 나 오늘 소개팅 가잖아요 에? 용돈 줘요 용돈 너만 내가 카톡으로 보내줄게 땡큐 오빠 고마워요 나 오늘 술 진탕 먹고 나와야지 야 술 적당히 마시고 들어오나 주사 부르지 말고 싫은데 많이 마실 건데 얘 뭐 주사 있어? 네 얘 주사 뭔데? 거실에 소변 봐요 요즘은 안 그래 안녕하세요 오도씨입니다 설날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다음 주입니다 여러분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오 많이 받으시오 빨리 절해 빨리 절해요 내려가면 보이나? 됐다 됐다 됐어 됐어 이제 이 사람 나이가 절을 받아야 될 구독자분들이 훨씬 많을 거예요 지금 우리 집에 절하러 오면 나는 용돈 주지 어 세뱃돈 줄 거예요 어 나 세뱃돈 줄 나이야 이제 세뱃돈 줄 오늘 저 오면은 근데 우리 구독자분들은 다 나보다 연세가 많으시던데 방금도 우리 저희 이렇게 있는데 되게 나이 많으신 어르신께서 어 오도씨 잘 보고 있어요 이러고 갔어 시장 가면 가장 많이 알아보는 것 같아요 시장에 전통시장 전통시장 행사가 있다면 저희 둘 좀 불러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오도씨 올해도 좀 많이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많이 받으십시오 항상 감사드립니다 사랑해요